콕콕, 콕콕콕. 여보, 당신 괜찮아? 왜 그래? 당신 괜찮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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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기억이 났어. 계단에서. 나를. 기억. 좀 올라가서 좀 쉬자. 머리 아파. 얼굴이 기억이 안 나. 기억하지 마. 안 나도 돼. 얼마나 놀랬겠어. 그날 이 생각 말고 좀 쉬어. 아니 왜 침대가 두 개야? 우리 침대 따로 쓰는 사이였어? 저희가 원한 거잖아. 부부간에도 긴장감 유지하고 싶다고. 내가? 내가 왜 그랬을까? 이거랑. 아이고. 자. 이제. 또 먹자. 그지.